탄소 레이저당 나노스토에 맞게 설비 코플 쏘도 죽일만한 힘을 갖고 있게요 예 화살촉을 폭탄으로 날릴 수도 있구요 스텔스 상태에서 예 그냥 날려도 괜찮다는 거죠 이야... 자 갑시다 렛츠고 잠깐만 자 일단 체크하구요 자 몇 명이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여덟에 화살은 아홉발 한방에 여진은 남겨두는구나 예 적은 여덟명 화살은 아홉발 적은 여덟명 화살은 아홉발 야 뭐야 아홉발 어? 이게 어...어떻게 여기로 승관이 넣었지? 이 스텝스킬 해도 안 듣힐려나? 듣히죠 따다단 따단 자 힘은 활 장력 어... 예 약중 강이 있군요 줌으로 해놓구요 예 강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날라갑니다 퉁 날라가요 그래서 화살 회수하기가 어려워 줌으로 하면 탁 맞고 그 자리에 톡 쓰라지거든 이렇게 그러면 나 어디다 총 쏘는거야 이만 자 예 쟤들은 나 어디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난 활 들고 있잖아 소리도 안나잖아 쟤들은 난큼하잖아 예 누가 이겼겠어 내가 이기지 오우 잠깐만 여덟명에서 세명 콜러스 열한명 됐습니다 열한명에 아홉발 자 두발이 모자른데요 두발을 회수하면서 쏴야겠네 한발을 회수했구요 아 내가 먼저 쐈지롱 사이코야 사이코 잘 쏘는줄 알았구만 나보다 못 쏘는구만 이게 주인공이 짱이지 이게 주인공이 짱이지 자 세발 플러스했어요 여기 세명 플러스해 두발 회수했으니까 총 아홉발 이제 회수 안해도 다 죽일 수 있다는 소리야 뭐야 오오 야 사이코가 한명 처리 야 야 야 누가 내려갈 데 없냐? 내려갈 데 없는데? 저기로 내려가야 되는데? 저절로 가자 야야야야야 왜 다 절로가 야 아니 잠깐만 왜이러 미니 스토어 왜 다 절로가 날 혼자 두고 가지마 야 아니 야 사이코야 너 왜그래 이거 튜토리얼이잖아 야 주인공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튜토리얼을 해 네가 연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지가 지가 주인공도 아닌데 저거 사이코 왜그래 나 연습하라고 나 그 해놓은 스테이지에 자 스텔스가 예 스크랩에서 정말 금방 다져 뇌 자 위에 한 명 저거 남았는데 일단 저거는 말고요 저 화살 회소부터요 일단 화살 회수 두 발만 더 회수하면 되네 한 발 더 자 위에 있네 저 저 위쪽에 있어요 자 이쪽은 어떻게 오냐고 자 빨빨리 가죠 야 어디냐며 어? 이쪽에.. 이쪽에 있다고 되있는데? 아 이쪽이구나 아 저기있군요 나라지 못보는구나 자! 화살 모두 회수 오 오오오오 저거 죽여야 되나? 저거 죽이면 화살회수 못할거같은데 원샷 원킬 이런걸 바로 이런 맛으로 순하를 하지 야 너 정말 달리기 빠르다 야 너 나노스토 없는데 왜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 달리기 연습만 했나 나노스토 특기고 정말 달리기가 빠른데 사격실력은 뭐 말할건도 없고 어 뭐야 어 우리 다른 지금 다른팀 있죠 아까 두팀으로 나눴었잖아 우리팀하고 다른팀 다른팀 하나가 지금 몰살당한거 같아요 헬리콘크로 자자자 지금 이 세계는 외계인은 아무 신경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거야 근데 셀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거지 나쁜 놈의 셀들 근데 왜 나쁜데 모르겠어요 가다가 가야겠지 가다가 가야겠지 이건 뭐야 허스트 박사 허스트 박사 허스트 박사 내가 대충 뭐라고 하냐면 대충 뭐라고 하냐면 에 성공적으로 나노스토를 성공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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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게 아 뭐야 어 이거 사이코 아니야 뭐지 뭐지 너 너 내가 뜯기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수트 입고 있으니까 뜯기지 않은 걸로 알았을텐데 나 죽은걸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인데 얘는 내 내 안에 들어가 있는게 알카트레자라는 것도 알고 있겠네 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알고 있지 이미 다 알려졌나 너 자아 아 저 쟤가 코믹스를 봤구나 사이코가 코믹스를 봐서 내가 이제 알카트레자라는 걸 이미 안거야 자식 만화를 열심히 보는군 일단 얘를 죽이면은요 저 위에 지금 정찰두는 애가 있거든 이 층에 이 층에 정찰두는 애도 불있지 이 다리 위에 정찰두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발견할 것 같아 발견하기 전 죽여야겠죠 저 치체를 지금 이쪽 구간을 그 순찰두는 애가 쟤하고 쟤 둘 뿐인데 지금 얘는 남두고 일단 에너지 빨리 채우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발견했어 야 뭐야 야 스탠 스킬 했는데 바로 차니까 죽었는데 무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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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니가 그런다고 살 것 같애 깐 야 화살 어디갔어 어 화살이 있구나 아 화살 또 없어진 줄 알았다 이게 너무 강하게 때리면요 불어져요 화살이 화살이 띵 하고 불어져 씨 뭐 갑옷 없어 어? 글쎄다 너야?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나.. 뭐... 니가 보이러 손이 발근 rain 뒤데로